자, 먼저 출발해, 앞으로 아빠가 따라갈게 앞에 잘 봐 근데 노란선 넘어가면 안 돼 잘한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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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좁은 길 노란길 동갑니다 주주박 아 와 잘한다 아이쿠 풀숲이면 들어갈 수가 없어 풀숲만 들어가면 안 돼 나 또 나와 그렇지 어떻게 탈건가요? 그렇죠? 출발 쭉 가야지 앞으로 탈건 진지 탈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